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약제 82페이지 도시공간구조 이론 보죠 지난주에 우리 딱 타이트하게 딱 공부를 해서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거니까 마이크가 좀 울리긴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죠 도시공간구조 이론 가장 이제 학자별 이론 중에 쉬운 거죠 우리 암기코드 먼저 외워놔야 돼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선은 호이티의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 두 학자지만 해리스만 기억해도 괜찮겠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먼저 학자별 이론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외워놔야죠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보죠 자 일단 동심원이론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농업입지이론이 있었어요 농업입지이론 누구예요 농업입지이론 티넨 나와야 돼 바로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곽에서 중심지에서 농업의 형태가 다르더라 왜 그럴까를 지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서 지대가 달라지는구나 를 얘기했던 것이 티넨의 위치지대였죠 자 그래서 티넨이 고립국이론이라는 논문을 설명할 때 동심원을 그렸어요 동심원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심원이론을 도시공간구조이론에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에요 도시가 동심원으로 뻗어나가더라 커져나가더라 를 얘기하는 거죠 티넨의 고립국이론을 동심원 모형을 써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이걸 발전시킨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다 첫 번째 기억해놔야 되고 시카고 교수였는데 시카고가 어떻게 도시가 커져나가는지를 보면서 실증적으로 실제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연구한 이론이라고 해서 실증적인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워야 될 것은 도시 생태학적 접근으로 동심원이론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생태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동물이나 생물들 미생물들 같은 것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는데 군집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생태학이라 그래요 이걸 도시에 접목시켰다는 건 뭐냐면 도시가 커져나갈 때 동물들이 영역을 확장할 때 다른 영역으로 침입해서 들어가서 경쟁을 하겠죠 경쟁해서 이기면 그 영역으로 확장이 되겠죠 바뀌어진다는 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태학에 쓰는 얘기를 도시에 접목시켜서 침입경쟁천이 들어가서 싸우고 확장해 나가는 원리로 동심원이론을 설명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도시공간구조이론을 설명했다 그러면 버제스트가 딱 나와야죠 자 한번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였어요 먼저 이제 초창기에 도시가 핵이 있고 굉장히 작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업지와 시장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있을 건데 외곽은 다 농지였을 거예요 농지였을 건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많아졌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 더 필요할 거예요 공장도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래 농지였는데 얘들이 빠져나가면서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겠죠 이때 경쟁은 우리가 알론수의 입찰지대라는 걸 배웠어요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차지한다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지대는 최대 집을 용의액이다라고 하면서 입찰지대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이제 농업으로 할 때 지대가 50만원이었는데 주택 짓겠다는 사람이 와서 내가 임대료 80만원 줄 테니까 공장 짓겠다는 사람이 와서 임대료 60만원 줄 거니까 내가 농지가 아니라 주거용이나 공업용으로 쓰겠다라고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돈 많이 낸 사람이 이길 거니까 얘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이가 될 건데 바뀌어지는 걸 천이라 그래요 그럼 농업지가 주거지나 공업지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창기에 주거지나 공업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져나갔어요 또 인구가 많아지면 확장되면서 주택이 좀 더 외곽으로 나가면서 또 주거지가 확장되고 점차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커져나가는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 생태학적 이론을 접근했다 해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생태학적 접근 보제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주거지가 다섯 단계로 분화가 됐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중대 중심업무지대가 있는데 이걸 중심지라고 가보죠 중심업무지대를 줄여서 중심지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점위지대라고 얘기해요 점위지대 점위지대는 주택과 공장이 같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여과가정 배웠잖아요 주택이 여과에서 주거의 실과 소득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하면서 자 주택과 공장이 있을 때 이 주택의 가치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얘가 이제 새 집으로 고칠 거냐 아니면 계속 낡아질 거냐 하향 여과가 될 거냐 상향 여과가 될 거냐를 고민하려면 보수 비용과 가치 상승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옆에 공장이 있어 그러면 옆에서 계속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하겠네요 그럼 가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럼 얘는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친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과가 계속 될 거다 그럼 계속 낡아지겠네요 계속 낡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낡은 주택들이 공장과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슬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민가 슬럼가예요 그래서 중심지 바로 옆이 점위지대라는 것은 슬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럼가 빈민가를 얘기한다 가장 낡은 주택과 공장들이 산재에 있어서 살기에 가장 어렵겠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위지대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주거지가 확장될 건데 돈 많은 사람은 공장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외곽으로 즉 주거용으로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효용 만족을 주는 성질은 무슨성? 쾌적성이에요 주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쾌적해야 돼요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공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쾌적한 곳을 찾아서 돈 많은 사람은 외곽으로 나갈 거예요 모든 학자별 이론이 돈 많은 사람들은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에서 주로 거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민지대 저중고 저중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중고 있고 이제 농지가 바뀌어서 여기에 통근자 멀리까지 왔다 갔다는 통근자들이 있을 거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커져나갈 거다라는 게 가장 초창기의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중심지에 가장 가까운 게 저민지대잖아요 슬럼과 그러면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많아지는데 왜 저소득층은 가장 중심지 가까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즉 중심지 가까이에 상가나 공장들이 많이 있고 저민지대 옆에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용기회 때문에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치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민지대는 중심지 바로 옆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까운 곳을 가까운 곳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에요? 양호하지 않은 곳이에요? 양호한 곳이에요 이걸 이제 가까운 곳을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라는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4번에 별표를 해놓고 꼭 외워놔야 된다 외우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가운데 중심지 그다음에 저미지대가 있고 저중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맨 마지막에는 통근자가 있더라 사실 통근자는 중요하지는 않는데 34회 시험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그냥 보너스로 쓴 지문이지 뭐 답을 맞추라고 한 지문은 아니고 어쨌거나 저민지대가 중심지 바로 옆에 있고 저중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에 이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중심지 하나잖아요 핵이 하나예요 그럼 도심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도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단핵이니까 중심 업무지대 중심지는 중심지 도심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는 존재하나 부도심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부도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심지 점위지대 저중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동심원이론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기술 지문 한번 잠깐 보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이게 34에 나왔던 거죠 통근자 지대는 가장 어디에 외곽에 위치한다라는 거고 중심지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점위지대 천위지대라고도 해요 점위지대 천위지대 자 두 번째 보죠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원거리야 근거리야 근거리라고 해야죠 그래서 점위지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근거리에 위치한다 도심의 근거리면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또 점위지대가 어디에 위치했냐라는 걸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모아보 사이에 있어요 중심지와 저소득층 사이에 있다 이 점위지대의 위치가 중요해요 슬럼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호이티의 선영이론 제가 딱히 뭐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더거나 나는 합격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시험에 꼭 나오거나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할 거고 설명을 굳이 안 하는 건 한 번 나오고 사라진 거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 건데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나왔다 하더라도 틀려도 괜찮아요 8점 최고 점수 받는 데는 그 내용은 해당되지 않을 거니까 자 호이티의 선영이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 호이티의 선영이론이고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선 그러니까 선영이론은 부채꼴 모양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이티가 얘기한 건 도시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다 근데 보니까 대충 정확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합격한 다음에 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왜 정확히 이렇게 되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동심원 비슷하잖아요 동심원 같은 게 있긴 하잖아 원 같은 게 있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부채꼴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이론 같긴 한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닌데 버젯스의 동심원이론이 맞긴 한데 그대로 동심원이 아니라 중간에 부채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채꼴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축으로 해서 들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뭘 축으로?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망이 있을 때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즉 호이튼은 미국 전역에 고급 주택의 지대의 조사를 통해서 고급 주택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봤더니 외곽에 주로 분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곽이 아니라 뭘 따라서 도로에 가까운 외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거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중심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성을 가져야 되니까 뭐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도로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주된 도로를 간선도로 고속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축이나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가까운 외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꼴이 형성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호이테 선형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뭘 추가시켰어? 교통망이라는 걸 추가시켜서 완전한 동심원이 아니라 동심원의 형태를 어느 정도 띄고 있긴 하지만 동심원이나 중간에 부채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버제스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즉 좀 더 문화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면서 도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의 중요성에 의해서 부채꼴 형태의 도시가 나타나게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테 선형이론 나오면 교통망의 발달을 축으로 교통망 도로 간선도로를 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 선자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 거고 이걸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건 저소득층의 지대예요 고소득층의 지대예요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의 분포가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고급주택의 분포다 그래서 주택가격 지불능력 고급주택 고소득층의 주거지 얘가 세 번째예요 얘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테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지금까지 다른 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걸 쇠기 모양이라고도 했어요 예전에 쇠기라는 건 나무 틈을 벌리는데 삼각형 모양의 부채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기 모양으로 그 다음에 고급주택의 분포가 도시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주택가격 지불능력이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지불능력이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됐거나 호이테 선형이론도 중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심지가 자, 중심지에 단핵, 핵이 하나 있어요 즉, 얘가 도심인데 부도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역시 단핵 도시에, 소도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핵 도시니까 도심은 존재할 수 있는데 부도심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호이테 선형이론도 부도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핵,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 다핵이라는 건 핵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더라 좀 더 도시가 확장 발전되면서 문화가 발전되고 교통이 좀 더 복잡해지다 뭡니까? 즉, 다핵이 여러 개, 중심지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심도 있을 수 있고 부도심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 되는 핵심 키워드고 대도시를 설명하는 거죠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도시, 대도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공간구조이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무조건 다핵심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도시에 핵이 하나인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도시는 무조건 다핵심이론을 설명하는 거고 대도시, 현대도시는 다핵심이론이에요 버제스는 초창기의 도시, 소도시 좀 발전한 것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이죠 자, 중심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부도심도 존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제 역사적 순서로 처음에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여기에다가 교통축을 접목해서 부채꿀 형태가 된다는 것이 호이티의 선형이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학자들의 이론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탁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학자들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이론을 참고해서 수정 발전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버제스 동심원이론의 교통축을 접목한 건 호이티의 선형이론 여기에다가 버제스 이론과 호이티 이론을 합쳐놓고 다시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하는 요인을 추가시킨 이론을 뭐라고 한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심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결합하고 다른 요소는 여러 개의 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이론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번도 이게 네 개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어쩌거나 서울 생각하면 돼요 서울 도시 큰 대도시를 얘기할 때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공업 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 입지 물론 서울에서 지금 공장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환경규제 때문에 옛날에는 공장들이 모여서 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업단지 핵 그럼 공장들이 모여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특정 시설 전기시설이 있거나 또 물이 많이 필요해 공장에서 이게 돌아가려면 그래서 특정 위치는 물을 갖다 쓸 수 있는 물이 있는 지역에 공장들이 모여서 핵을 만들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조예 동종업종과 이종업종 우리가 이제 상업 도소매 상업을 얘기할 때는 같은 활동은 모여 있고 다른 활동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주로 용산에서 의료상거래는 동대문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것들이 모여 있으면 같은 활동들은 모여 있으면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얻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고 그래요 직접 이익을 얻으려고 모여 있는 경향이 있더라 동종업종은 모여 있고 이종업종은 흩어져 있더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립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양립 이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되어 있다를 양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산되는 건 비양립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집적을 모여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여있다 이걸 집중되어 있다 집적되어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모여있다 집중 집적 이걸 다른 말로 양립성이라고 얘기한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모여서 핵을 이루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모여있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만들 수도 있더라 이런 건 주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거 분리죠 주거 분리는 큰 도시든 인접한 작은 생활권의 근린 지역이나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가 있더라죠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업단지 핵 상업단지 핵 주거지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를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양립이라는 단어가 모여있다 동종활동 유사활동은 모여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오른쪽에 한번 보죠 이게 가장 우리 시험에서 어려웠던 질문인데 보죠 오른쪽에 32에 나왔던 걸 보니까 헤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첫 번째 이게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고 다핵심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결합시키고 여기에 새로운 요소 다핵이 성장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부여해서 결합시킨 이론이 이게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와야죠 순서가 자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암기에서 외워서 맞아야 되고 이 문제는